다음 게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PM 데뷔 15주년을 기념해서 멤버분들께 멋진 사진을 저희가 좀 남겨드리려고 준비한 게임입니다. 이름하여 포토존 게임. 포토존? 포토존? 이게 카메라네. 여기다. 아, 그러네. 여기다, 여기. 귀여워, 귀여웠다. 어? 피계도 일어나면 얼굴 나올 것 같아. 와, 잘생겼다. 게임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대1 개인전과 단체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토존 안으로 얼굴이 순간 포착돼서 찍혀야 되는 게임인데요. 카메라가 2초 타이머가 작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큐를 말씀드리면 2초 뒤에 찰칵 사진 찍힐 텐데 제시어로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박력 이러면 점프하셔서 박력 있는 표정과 포즈로 눈코입이 프레임에 담기시면 승리하시는 게임이 개인전은 1점 단체전은 3점이 걸려있고 게임이 끝난 뒤에 점수를 합산해서 승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이 있습니다. 얼음 대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음 대패가 뭐야? 얼음 대패요? 얼음 대패가 뭐냐면 그야말로 얼음 위에다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올라가서 이렇게 대패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젖는다고 하셨구나. 대박이다. 아니 대패 얼음이 어려우면 끝나고 대패 삼겹살을 쏘준다 하죠. 좋은 아이디예요. 야 울어. 좋은 아이디어래. 거봐 애들 받는다니까? 어디로 갈까? 좋아한다. 어디로? 그러니까. 근데 저희 촬영 있어서 잠깐 나와주시지. 근데 이게 되게 카메라를 갑자기 아래로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진 않아요. 왜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내리면 어디 나요? 장신 1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규제 특영. 그러면 백현이 형 여기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재 형 더 크다. 나는 스프리니까 이게. 몸이 아쉽다 우재야. 아니 여기 팔에서 차이가 나네 팔에서. Q 1 2 이거네. 가시죠. 가자. 자 짐승들 대 짐승들 제시어 드리고 Q로 외치겠습니다. 자 준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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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재 되게 멋있다. 여기로 오고요 한번. 준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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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상해 아 진짜 가리는 거 봐 아 주우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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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날 가린 거 같은데 손바닥으로 야 어떻게 저 손까지 나왔냐? 오 개 섹시한데? 근데 섹시 사귀자 나랑 사귀잖아 사귀줘 사귀줘 섹시한데 왜 콧물을 핥아요? 너 콧물을 핥고 있는 거 같은데? 자 이 정도면 성공 운영하겠습니다 아 퇴근 사진 보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중요하네 자 다음 주 자 여러분 개시어 아련 드릴게요 아련 준비 미련 아니야 큐 아 아 아련 아 살성아 아아 아 안산 아 안산 아 안산 아 안산 아 큐 아 아 산성아 아 산성아 아 아 아 아 아련해! 아련해! 아련하다! 딱 아련하잖아요. 이건 임종 직전 아니에요? 임종이요? 근데 아련 보다는 되게 불쌍해고요. 이거 좀 비긴 느낌이 있는데 한 번 더! 진영나도 아련이 없진 않아. 불쌍했어요! 다시 한 번 갈게요. 재대결 준비! 큐! 아련 둘은? 좋아요! 아련! 성공! 성공! 아련해! 홍진경 승리! 오케이! 아깝다. 아 카메라에 찍혀야 되는데 이게. 자 다음 주 잘 올라오시죠. 너잖아! 너 너 너! 올라와. 아 니콘! 땡큐 베이바이. 야 우영아 보여줘! 연기가 중요한 것 같아. 우영이 이런 거 잘하는데. 태폐. 태폐? 와 어렵다. 태폐 어렵다. 잠깐만요. 태폐 무슨 말이에요? 섹시! 더 섹시! 되게 더 섹시! 다들 섹시하니까 왜 갑자기 혀가 나오는지. 털어낸 거 왜 나오는 거야? 다크야 다크. 다크한데 섹시한거야. 우영아 토하는 거 아니지? 우영이 뭐하는 거야. 우영이 토하려고 하던데. 아 둘이 왜 저러냐 드려봐. 둘이 왜 저러냐. 가자! 자 갑니다. 셈바이 큐!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잘생겼다 잘생겼다 우영이 안 나왔어? 없어, 없어 우영이 진짜 잘했는데 리콘 씨 승리 와, 쿤이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나오냐? 자, 다음 분 올라오시죠 오케이, 고! 파이팅 자, 제시 형 분노로 드리겠습니다 아, 분노 좋다, 유리하다 세호야, 유리해 가자 형 웃어도 분노야 아니, 민준이 형이 화가 많아요 준비 하이 큐 아, 아무도 안 나왔어 아, 아무도 안 나왔어 아, 아무도 안 나왔어 아, 대박 우와, 너무 어려운 게 좋네요 해 찍을 때까지 자, 훈남 가겠습니다, 훈남 아, 아, 실패 기권 네, 빨리 행복해 행복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혼나면 할 수 있어 자, 준비 하이 큐 오, 되게 훈둔하다 오, 되게 훈둔하다 오, 되게 훈둔하다 두 개 되게 훈려행 두 개 되게 훈려행 오케이 훈제! 훈제 훈제 한 번에 다른 거 주세요 깔끔하게 다른 거 달래 자 그러면 오열 있는데 오열 좋다 오열 갑니다 너무 어렵다 하이 큐 아 한 번에 부지도 다 흥 뭐야 아니야 우리가 우리가 이거 좋아하고 있어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거 좋아하고 있어 무조건 우리야 이준호 씨, 누가 이긴 거 같아요? 냉정에 빠져!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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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웃지 때 이 웃잖아. 저 오열이라면 저는 승우 형입니다. 오열이! 승우 형! 민준 형 웃고 있어, 웃고 있어. 이겼어, 이겼어. 와, 최고다, 최고. 어떻게 해, 뭘 해도 웃네. 뭐가 웃고 있잖아요. 키 높이가 이렇게 되나요? 같은 높이 이렇게 떼어. 오, 매너, 매너. 어? 이번에는 아, 매너 다리. 이렇게 팔을 드시면 제가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뭐야 타이타닉이야 뭐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얼굴 이렇게 할게 제시어 드립니다. 제시어 애교 갈게요. 애교? 애교 자 하이 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뭐야 하나 둘 셋 나갔다 야 그게 두고만 나왔어 중원아 하나 둘 셋 아 뭐야 하나 둘 셋 나갔다 야 그게 두고만 나왔어 중원아 야 중원아 이게 이게 너의 의도였지 아 이게 중원 의도였어 의도였어 야 이거 완승인데? 아이고 억울하다 이건 졌지만 이긴거지 아이고 시가 이거 해 줬잖아 그래 누나 나는 나는 어딜 해 나올까 야 이건 이긴 거야 엄청 귀엽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 준호 씨 승 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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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2야? 3대2 5대2 2대1 이번엔 얼굴 좀 나오게. 두 번 지는 거 아니야? 자 이번에는 멘붕 갈게요, 멘붕. 그래. 멘붕. 자 멘붕 갑니다. 멘붕? 자 스탠바이. 하이 큐. 침미 봐봐. 야! 넌 멘붕 아니야. 됐어. 침미 봐봐. 침미 봐봐. 야! 이거 멘붕 아니야. 야! 이거 멘붕 아니야. 완전 멘붕이야. 멘붕 아니야 저거. 완전 멘붕이지. 개코 원숭이 개코 원숭이. 개코 원숭이야. 저거 유세훈 형 아니에요? 원숭이가 있다고요? 세훈이 형 같은데 저거. 개코 원숭이야. 제 시험에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가 있다고요? 이거는 멘붕은 좀 인정해야지 힘들 거 같아.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저게 멘붕이 아니야? 개인적으로 찬성 씨 한 번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씨. 아 저요? 오케이 찬성 씨 가자. 제가 또 어떻게. 제시아가 또 달라지죠? 아련. 깨물 하트. 깨물 하트. 깨물 하트요? 깨물 하트. 근데 이게 깨무는 과정을 보여줘야 하나? 아니면 깨물었죠? 아니 깨물었을 때 이렇게. 깨물었을 때 뭔가 하트로 보이면 될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야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찍혀야 돼. 점수가 따겠다. 그러면 이거 하트도 보여야 되는 거네? 하트도 보여야 됩니다. 이건 하트까지 나와야 돼요. 어렵네 어려워. 자 스탠바이. 하이 큐. 투기.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아이 우재형. 나 기억이 안 나. 나도 나 사랑해. 아 우재형. 아 우재형. 근데 이게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좀 더러운 게. 나는 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영아 내가 지금 그거 그대로 느끼고 나도 형 보는데 약간 좀 나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한 컷도 안 나오니까 내가 기분 상한다 이거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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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형 확실히 잘한다 얘네들이 잘해 아쉬우니까 진짜 진격이 한 판만 더 하면 안 돼요? 오케이 나 왜? 준호랑 준호 준호 오늘 룰렛 좋았잖아 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경 누나가 지금 어 숙이 누나 아까 들어준 거 보고 기대하고 올라갔어 어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럼요 아무런 스킨십 없이 그냥 1대1로 딱 할게요 네 코치 없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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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냥 게임 그냥 게임이야 게임 근데 들어줄 필요가 없잖아 없어 없어 자 제시어 드립니다 유혹 어? 유혹 제시어 드립니다 진경아 할 수는 없잖아 네가 너 키스하고 싶어요? 일탈이야 일탈? 자 가자 진경아 보여줘라 진경이가 되나? 자 갑니다 자 스탠바이 자 하이 큐 자 하이 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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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치과 아니야? 치과? 와 이거 정말 대단하세요 와 진경 누나 짱 치명적이다 와 이거 정말 누나 진짜 대단하세요 와 진경 누나 짱 치과 누구야? 야 이거 나 이거 인정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게 왜 인정이 안 돼? 유혹한 듯 불정인데 누군가는 유혹을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당하는 데 자 그래서 이제 단체전을 할 텐데 단체전 룰은 점프 없고요 프레임 안에 더 많은 양 팀 멤버가 들어오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우영아! 우영아! 자 이번에는 타이머 10초입니다 10초 10초? 10초 자 스탠바이 자 갑니다 하이큐 오오아 탈바 그래 이렇게 1초 잠깐만 잠깐만 하이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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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큐 하이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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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아 하하 하이큐 아 내 얼굴 나만 나왔어! 내 얼굴! 나만 나왔어! 나만 나왔어! 니큰만 나왔어! 니큰만 나왔어! 아니 잠깐만! 아니 저기 태호형 눈, 코, 입 아니야? 형 이게 눈이죠? 나 눈이야 저거! 이게 눈이야! 잠깐만 정화하게 아! 눈, 코, 입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니큰만 나왔어! 아무도 나를 안 막았어! 아하하하!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아 이거 재밌는데? 야 이거 재밌다! 얼굴 가리는 게 최고야! 그러네! 잠깐 우리 작전, 작전 타임! 괜찮, 괜찮, 작전 타임! 근데 일단, 일단 진경나랑 우재형은 장신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돼! 우리 셋은 앞쪽에서 발짝 놀랐어! 뭐 이러다가 팍 1위가 올라가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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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저 앞에 몰려갖고 이 다르타 이러고 버텨! 이 안에 못 들어가게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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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가운데로 갈게 제일 좋았어 확 이렇게 둘러싸 버린다! 너 가운데, 너 가운데 오케이! 총을 잘 세야겠다 가자! 이제 진짜로 가는 거야 지금? 바로 가야 돼! 빨리 와야 돼! 진짜 가! 진짜 가! 큐! 진짜 가? 어! 아 진짜! 왜 안 올라갔잖아! 동생들인데 좀 저분하게! 아니 아니야! 그래도 동생들인데! 안 올라갔잖아! 자 준비! 큐! 으아! 넛이로 와! 우영인은 차도 돼 우영인 차도 돼 으아! 우영인은 차도 돼 hacker 이러고 봐! 세호 형! 세호 형! 세호 형, 세호 형! 세호 잘 나왔다! 되게 멋있다! 세호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잘 나왔어! 야,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저요? 자, 2PM! 승리! 아잇, 잠깐만! 한 명만 빼줘요! 뭐를? 한 명 빼줘요! 왜냐면 솔직히... 그럼 굉장하게 3 대 3 한 번 하자! 몸싸움으로! 아, 자매님들 빠지시고 자매님들 빠지고 3 대 3! 그래, 그래! 딱 한 번 해봅시다! 3 대 3! 3 대 3 한 번 깔끔하게! 우린 아무 힘도 안 썼어! 근데 우린 짐승들이잖아요! 우린 물어요! 준비! 시작! 우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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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자, 세호야! 빨리! 세호 형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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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거 한 찬성 아니에요? 아, 찬성이 안 나온 거야! 찬성이 안 나온 거야! 찬성이! 찬성이 눈가락 하나 안 나왔잖아요! 네! 눈가락이 뭐야? 손가락 또한이구! 자, 이건 2 대 1로 2PM 승리! 15주년을 맞은 2PM 멤버들에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작은 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넣어주실래요? 어? 어? 진짜요? 어? 뭐야? 뭐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우와! 뭐야 이게! 어떻게 말할지 몰랐어 안녕하세요! 승희가입니다! 어떤 말로도 모자랐어 Are you being one-on-one? We are behind we are behind, wait! We are behind weν히 back, wait! We are behind us! 우린 정말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최고가 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 30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두고 보세요 그래서 I thank you, thank you 장기 근속 감사패 귀하 2PM은 전 세계 소녀팬들의 핫투비트를 뛰게 하여 K-POP의 위상을 드높이고 무려 15년간 장기 근속 근무하며 어게인 앤 어게인 정신으로 팬들을 우리 집으로 귀가 조치하였기에 10점 만점에 10점을 드립니다 2023년 8월 11일 홍금동전 홍금동전 드림 한 분씩 드리죠 그리고 여기는 얼굴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이 다음은 준케인 씨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찬성 씨 이런 걸 준비를 해주시네요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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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준호 씨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섹시하게 이렇게 글을 써주시고 진짜 우영이도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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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런 예능이 없는데 사실 와 진짜로 아니 저희가 뭐 했던 거 그렇게 너무 감사하면 얼음은 지금 준비되어 있긴 한데 얼음은 우영이 합시다 우영이 한번 하자 그래 우영이 파이팅 하면서 진짜 우리 2PM이 20주년 30주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우리 우영 씨가 회신해서 오늘 2PM의 우영이지만 여기서 또 홈팅 동전의 우영이기 때문에 우영 그 가시는 길 네 맞아요 이거 꽃을 저희 꽃을 다 모아주세요 여기로 꽃을 다 같이 꽃을 다 같이 야! 이게 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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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하는 거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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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잠깐만 와 야 감독님 히터 좀 어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게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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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아 아 좋다 야 야 크라이어 이 방송 보면은 저는 좀 눈물이 좀 나지 않을까 야 야 홍의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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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